능경이가 그런 거야 우리 엄마 능경이 아니면 엄마 거기 안 갔어 이 여자한테 수면 좀 오겠어? 대답해 약 뭐겠어? 내 딸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왜 화 안 내?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왜 안 물어봐? 날 낳아준 엄마, 날 키워준 엄마 둘 다 얘기해 딸 못할 것 같아 세연아 내가 널 놓을 수 있을까?